지금 완전 난장판인 이 캠핑장을 청소해보겠습니다 베리다를 붙여볼거에요 베리다를 붙여볼거에요 베리다를 붙여볼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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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장작이지. 이렇게 빨리 될 일 아니야? 와 밤둥이가 진짜 예쁘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근데 고기도 잘 끓는다는 친구 맞아요? 맞아요. 그럼 이쪽으로 여기 사례를. 전기탄 없어요? 전기탄이 뭐예요? 이거 원래 나무에 바로 안 붙어가지고 네. 장작만 주던데. 장작만 주던데. 장작만 주던데. 우와 근데 이거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저는 했죠. 고기도 좋아. 저희 집이 소라가 유명한가요? 저희 집이 해산물 이런 거 해서. 아 진짜요? 고기도 다 맛있다. 이게 무슨 맛이네요? 오. 으음. 고기만 실패했으면 약간 아무렬해진 줄 얘도 단종이라. 너무 좋아해 많이 쑥 하고 있어 저희는 이제 마무리로 저희 친구들 가기 전에 스쿼트를 하고 있어요 먹은 고기를 배출하기 위해 먹은 고기 배출하려면 솔직히 오늘 집 못 가 알지 성현아 그래 이렇게 할까 시작 둘 셋 영상이 나오신가요? 네, 제가 두 달 뒤 편집한 것 같아요. 그때 보러 와. 그냥 저랑 얘기하시지. 나도 라오스 때 유튜브 첫 디비였지. 온 거 아니야? 15번밖에 못했는데.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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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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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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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